한평 되게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? 공기도 좋고. 나비축제를 원래 항상 하는 곳인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? 한 분 더 계시네요. 새로 오신 분이에요. 손님, 이 어떤지 불러? 안녕하세요. 밥그릇 쌓아만 생겼잖아. 세 명이 찾아가서 밥을 자려고 하면 두 명 때보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? 입이 하나 더 늘었네요. 과연 잘 받아주실까요? 실례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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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실례합니다. 아, 벌써 푸릇푸릇. 잠깐만. 잠깐만, 후진. 미안, 후진. 잠깐만, 저게. 범죄 없는 마을. 범죄 없는 마을. 그만큼 좋은 마을이네요. 네, 범죄가 없다는 거니까. 매화냐? 매화다. 여기는 좀 늦게 폈다.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진짜 이렇게나마 꽃구경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셔서 마음이 좋네요. 네, 잘 해봐요. 야, 가기 전에 적어야지. 아, 맞다. 응, 손을 쳐줘. 구호에 찍어서 하겠습니다. 함께 극복합시다. 이게 극복합시다. 아, 좋아요, 구호. 처음에 잘 원하면 돼. 함께 갖고 갑시다. 너무 예쁘다. 대문이 없는 집이다. 정말 대문이 없네요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다 대문이 없어. 저기 실례합니다.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저기 엠비의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. 저희가 10월 마을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거든요. 밥도 안 먹냐? 맞아 어디 가시나 봐요. 혹시 그러면 이 마을에는 몇 분 정도 사시는지? 5. 5라는 건 다섯 가지. 다섯 가지?